우리나라를 둘러싸고요. 최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쿼드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맺은 동맹체인데 여기 한국도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권에서는 거기 못 들어가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2부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이유 그리고 신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4개 나라죠. 왼쪽에서 보면 미국 그리고 아래 일본이죠. 오른쪽이네요. 왼쪽은 위가 어느 나라 극이에요? 호주? 아니요. 어디죠? 인도죠. 인도입니다. 왼쪽의 아래쪽이 호주이죠. 호주의 극기는 왠지 영국 극기하고 좀 비슷하죠. 영국 극기가 왼쪽 규퉁에 이렇게 있어서 영이 연방이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요새 인도의 움직임이 코드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3월 22일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의 대 러시아 차세의 부르만을 표시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체제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 러시아 체제 라든가 대 러시아에 대해서 피난하는 그러한 선명에도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사진에 보면 지금 오른쪽에 바이든 대통령이고 왼쪽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인도 수상인가요? 네. 이것은 지난해 대면 회의가 있었을 때 사진이고요. 3월 22일은 대면 회의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말한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걱정은 인도가 잇따라 한다 코드에서요. 네. 그래서 4월에 코드 헤비를 일본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한국도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코드 헤비에 도쿄에서 있을 때 여기서 한국에서도 옵사바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크게 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애매한 자세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코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에도 약간 불투명하다. 인도 빼고 오히려 인도를 대신하여서 한국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이게 지금 내 나라 아닙니까? 네. 네. 내 나라 가운데 인도 빠지고 만약에 호주를 제외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남는데 만약에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면 한미일 동맹이 그냥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 보위망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인도가 있으니까 중국을 보위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인도가 빠져버리면 그냥 한미일에 옛날에 틀에 그냥 호주가 참여했다. 그 정도가 되고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호주에서는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네요. 네. 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코드를 대신할 오우카스입니다. 오우카스라는 것은 분명한 군사 동맹이고요. 영국, 호주, 미국에 아직은 삼각 동맹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인도가 빠져 있고 일본도 지금 여기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했지만 이러다 아직은 세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있고요. 이게 오우카스입니다. 그런데 코드의 경우는 견제협력이라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오우카스는 견제협력으로 말하지 않고 군사협력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군사 동맹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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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코드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무르곤러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군사협력제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국도 오우카스에 들어가냐 말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드 오우카스의 해비를 위해서 5월에 바이든이 더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도 한국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연기가 된 상황이죠. 네. 네. 5월 31일이라든가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에. 네. 네. 자 어떻게 해요? 코드라든가 오우카스에 우리는 참여하면 좋을까요? 어.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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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죠. 미국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면에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논조가 강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더 한국이 굉장한 피해를 입으면 더 이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먼저 코드하고 오우카스의 크조인데 이게 위쪽은 오우카스죠. 그러니까 영국, 호주, 미국. 미국. 네. 용기는 아까는 이야기했지만 완전한 근사협력제로 특징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한다. 각국에 그런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영국은 있을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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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만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하면 되겠네요. 네. 일본이 거기에 들어간다면 일본에도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하겠다. 네. 이렇게 될 경우는 일본에 그러니까 비핵사무원 측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만들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고 반입하지도 않고. 비핵사무원 측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본도 신중하지만 그러나 오우카스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아까 아베가 그래서 개혼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오우카스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죠. 일본이. 일본 극우는 그곳을 원하고 있고.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여서 미국하고 전쟁을 하여서 이기겠다 이거예요. 일본의 극우의 희망은 옛날에 미국하고 싸워서 패배하여서 전범극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함께 전쟁을 하여서 새로운 극제 질서가 오를 때에 일본은 전범극가에서 벗어나가지고 세계 중심적인 현재 유엔에서 말하면 안보리 이사국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완전히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을 대신하는 새로운 극제 기극까지 아마도 극우 중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극우들이 노리는 게 그겁니까? 네. 바로. 그래야만이 새로운 세계가 와가지고 일본이 미국하고 쭉 함께 움직였고 전쟁하고 그런데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3대가 사실상 러시아예요. 네. 새로운 전범극가들은 러시아나 베라루스 그쪽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인가요?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있는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려면 전쟁이 필요하군요. 네. 미국도 지금은 존재하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계속 그러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나도우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졸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자가 없으면 끝까지 갑니다. 네. 푸친이 이것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우카스하고 코드의 목적은 중국 견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아있는 하나의 희망은 중국이 각성해서 러시아하고 나도우 사이를 존재한다. 이 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다음 새로운 미래는 오히려 중국이 상당히 지도하는 세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이 러시아 쪽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초 대국 러시아하고 중국 VS 나토 미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결과를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일본이 이제 이겨서 새로운 국제치료소에서 전범국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패배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또 속셈이 있었군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구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요르튼감이라는 것은 대표한 천지에서 패배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씻어야 한다. 그 유일의 희망이 미국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편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상 틀을 바꾸고 자기들은 전범국에서 벗어나서 전승국이 돼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간다. 현재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쪽의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지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우리의 극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일본 극우의 생각에 돈조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네. JMK님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재자 스탠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평화를 그렇게 강조했고 이렇게 쓰셨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그림으로 보시면 현재 아직 문재인 대통령 제재잖아요. 사실 문재인 제재라는 것은 지금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재자 효과를 해요. 한국이 좀 더 힘이 세면 중재자 효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중재자 효과를 하지 않고 어느 쪽인가에 가담해버리면, 올인해버리면 한반도 자체가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방위력을, 방위비 예상을 굉장히 늘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북한, 그리고 코드라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 사이에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있었고요. 이게 등거리 외교를 사실상 한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중국에 가깝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외교적으로는 등거리 외교였던 것입니다. 견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북한하고도 관계 개선을 쭉 했던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힘이 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미이르돔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더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른쪽에 가버리면 이곳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왼쪽에 중국, 북한 플러스 로시아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현재 한국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복잡해졌네요. 네. 더 일본 자위대하고 아주 사이좋게 돼가지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산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버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월 2일에 유엔총회가 있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비난 결의안이 이때에 채택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한 비난 결의안이죠. 네. 141개 국가가 비난했고요. 그리고 반대는 5개 국가 이렇게 표시판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기권은 35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화면을 조금 보시면 이게 녹색이 잔성이고요. 그리고 엑스뷰가 기권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반대였어요. 그런데 표시가 없는 나라들 있죠. 아 그러네요. 네. 표시가 없는 나라들이 12개 국가가 있었고 군데군데 그냥 까맣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 나라들은 뭐냐 하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나라들이에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러시아를 비난했다. 일단 말로는 비난했거든요. 기권한 나라를 조금 보시죠. 35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운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빨간색깔로 중국, 베토남 그리고 인도죠. 이게 세계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힘을 갖고 있거나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 베토남 같은 나라는요. 그런데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러시아에 좀 많이 신경 썼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의사표시를 거부한 나라들은 이렇게 12개 나라이고요. 의사표시를 거부하거나 기권한 나라는 아시아 그리고 옛날에 소련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 중동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베라루스, 러시아의 현재 국가 그리고 북강, 그리고 또 시리아라는 나라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보시면요. 이게 아시아가 이것만 보면 좀 면적으로는 이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게 이게 기권 노란색이고 아래쪽은 녹색이네요. 잔선 이건 그러나 비난 교리안이거든요. 또 제재에 참여했다라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냥 비난 교리안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반대한 것은 아시아에서는 북한뿐이죠.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일단 비난 교리안의 교류가이고요. 실제로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이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강하고 있다 혹은 강하지 않아도 제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 이 나라는 자, 다음 화면입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 쪽이고요. 그리고 유럽의 나토 국가를 중심으로 거기에 핀란드나 스웨덴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대한민국 나라는 아니지만 태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44개의 비난 교리에 찬성한 나라층 그런데 33개 국가품 그 정도만 실제로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 가맹국 그리고 일본, 한국 정도 나머지 나라들은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진짜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많이 눈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게 나라로서는 한국하고 일본 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호주도 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호주도 뉴질랜드 그렇다면 5개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으로는 호주나 뉴질랜드는 좀 백인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인의 사회에서는 우리 한국, 일본, 대만망, 대-로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아프리카나 남미는 거의 한 국가도 없네요. 네네. 그렇죠. 자, 이곳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위치라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회에서 제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은 미국하고 똑같은 제재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국은 좀 약하게 참여를 하고 있죠. 대만도 그렇게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일본하고 똑같이 제재해야 된다라는 위견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언론에서 하도 우리나라가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제재가 늦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다 제재에 다 동참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일부 33개국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적으로 변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은 144개 국가가 유엔에서 비난 결의안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가 비난했다. 제재를 한 게 아니라 비난 결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죠. 비난이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러시아가 100% 잘못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게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북한 문제도 있고요. 옆에 중국도 있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쎄요. 일본만 좋은 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일본도 너무 장기화되면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호카이도에 러시아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럴까요? 그래요. 또 그것으로 또 일본은 욕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또 오늘 또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이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일본과도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런데 코드를 맺게 되면 따로 한미일 동맹을 맺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한미일 동맹 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카스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머리가 춥혀서 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일 근사 동맹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싫어하니까 이제 코드 혹은 오카스라고 하면 거기에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이게 좀 거북함이 돌하는 거예요. 더 맞은 것 같autres. 오늘티로 안전하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이거든요.